드럼퉁 위에 뭐 있다고요? 드럼퉁 위에 뭐 있다고요? 나 속는 곳이 많은데? 뒤에 봐봐, 뒤에 아까 들어갔던 쪽지로 점프트 잠깐 봐봐 여기서 내가 들어왔죠? 쪽지에 있는 쪽지 쪽지에 있는 쪽지 쪽지에 있는 쪽지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설마 밑으로? 아니에요 저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가운데 가운데 기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기 아까 막혀있지 여기, 여기인가? 오케이 저걸 어떻게 찾아? 와 여러분 이거 진짜 길, 길이 야 야 좀 세다 꼼꼼인데? 어 뭔데? 뭔데? 아니 이쪽으로 오지 말라는 거야 뭐야 아 봐 바지 입어라 으아 아 뭐야 안 돼 오 으 으 으 으어lais 키요 제발요 제발요 도망가 망가망가또망가또망가또 띠어앗트 사이로? 채쏘어 나이스 멍청이들 저희들 하면 5초총인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봐요 탈출! 아 완벽했어 탈출! 올라가지? 아 또 학교야 요즘 학교가 싫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뭐야 이거 잠시만요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아니 걸꽃이 어딨어 하늘에 미쳐버리겠네 탈출! 탈이 내긴거 보니까 제 종류는 아닌가봐요 여러분 참가자로 탈출! 이제 이리로 나오면 될것같습니다 아까 여기서 있었죠? 그친구야? 이우지 음 저쪽으로 하나님 이 양쪽도 막혀있다면 요기다! 남자 화장실! 우리 이 문을 열어주면은 나와주세요! 이 문을 열어주면은 그렇군요 아휴 역시 여자 화장실이었어 딱 봐도 요기죠 여러분들 들어와 굉장히 영어 제시캐라고 써져있대 옛날에 하.. 저기요? 예수님 쓰러지셨어 학습이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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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 떨리는게 누군가가 있을 때 떨린다고 라고는 하셨는데 여기 문이 열렸네요 후아연?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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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여기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네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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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 왜이러냐 도망가세요 도할건데요 도도관 아 흑 흑 흑 흑 흑 무섭고 내용은 우측덩이야? 아유기 틀랐다 미로야 나 죽을꺼야 이거 딱 카메라 하면은 어 어이씨 깜짝이야 길이 맞는거 같아요 지금 있니? 지금 있니?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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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도서관을 요딱으로 만드는거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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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chi 어헜허호 제발요 비켜비켜비켜비켜 아 진짜 미쳐 정신없어 나 지금 뭐가 현실인거야 형제 좀 그만주세요 제발 진짜 미치겠어 미쳐버리겠어 와 이런 길 진짜 어려워 이 게임 나이스 호이 자 아 어디서 대부 저 살해 누구구나 시티인줄 알았어 대전 아 여길 테니까 이렇게 가서 오른쪽 점프 왼쪽 다시 직진 좋아요 다시 오른쪽 잠시만요 뭐하는 거요 전 지하류 좋아합니다 그럼 원래 아니에요 와요요요요요요 아 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어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가 부족해서 사실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썼으면 아주 껌이었는데 아시죠 여러분 유튜브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눌러줄수록 그게 힘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지나갈래요 확 우와아아아아아 와 미친놈들 안녕 제식아 와오 연출 뭐가 안녕 친구 안녕 친구 야 나 재식당 일단 널 두고 내가 치워야겠어 오 개무서웠다 아 진짜 오오 진짜로 큰일 났네 흐으 demonstration 어! 오오와와와와~~ 화장실에 숨어야 되는 것 그거 같아요 어59 저쪽 길은 아니겠지 저쪽 길도 아닐꺼야 저쪽 길도 아닐꺼야 뭐에요? 노래 부르고 있어요? 나도 불러야 돼요? 목소리 좋아 잠시만요 뭔데 이거 문 잠글 수 있다고? 아 변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림자 그림자 어떻게 숨겨 빛을 다 부셔버릴수도 없고 와 그냥 찾는거 와 저 자식 노래 부르면서 부르네 날 잡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큰일났다 큰일났다 흠 흠 흠 흠 흠 하 흠 흠 흠 흠 왜 안 뛰어다니지? 오케이 한번 다시 할게요 그럼 안돼요 저 안녕 친구 내가 먼저 연다 아 맨 끝쪽에서 두번째 칸이래요 카메라 들고 있었어 라고? 뭐 껴줘 여러분들 이거 진짜 나한테 왜 그래요? 앞으로 이동해줬어 뭐야? 진짜 바보했는데 뭐야? 뭐야 나 방금 옆으로 이동해졌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옆으로 이동됐는데 여러분들 기원하는게 아니라? 병기 위가 안올라가진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그걸 몰라서 그런거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그냥 보고 발견하는거 같은데? 아니 내가 가는곳으로 무죽거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어보잖아 어허 아 아이씨 어떻게 그 기어 지지가 않는다 외국은 기어 다닌다고요? 기는 거 맞대요 나.. 내 생각에도 아까 맞는 거 같긴 한데 라이브 카메라 꺼도 안 껴줘 오! 아! 나 알았어! 여러분 기는 범워 앓았어요 기는 범워 앓았어 기능박 알았어 기능박 알았어 완벽해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여태껏 기어다녔던거는요 이걸 안 누르고 있어도 됐었거든 근데 이번꺼는요 키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B버튼을 그래야지만 기어다닐 수 있어 아 미안합니다 여태껏는 진짜 기는게 없었어요 한번만 눌러놓으면 앉아서 그냥 지나가면 알아서 기어갔기 때문에 어 이번에도 그런줄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저 제 잘못이라는게 좀 그래요 여러분들 불행 algum 틀어어 너는 나쁘지 않아 많이 헷갈릴 뿐이래요 안녕하세요 필요없어 시야키야 인생 돋고다이지 그만 좀 흔들려라 여긴 줄 알았어 1988 어어 어어어어어어 으으흫 그윽 우윽 라브 흐흑 흐흑 근데 나 다시 해도 한 번은 죽을걸? 어 아까 그 길을 특히 그 아주머니 나올 때가 진짜 힘들어 미끄럼틀 제발요 미치겠네 오른쪽 왼쪽 밑으로 뛰어가서 사적보행 이쪽이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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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사적보행 왼쪽 꺼져 이 자식들아 평생 고기 썩어라 왼쪽 오우 나 엘리비터가 제일 싫은데 왜그래 왜그래 누가 내 뒤에 있는거 같애 어 누가 내 바로 뒤에 있는거 같애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 야 나 체력이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이 아 아 아 아 아 뭐라요? 아직도 그녀를 구할 수 있대요 안내를 말하는거겠죠? 제발요 제발요! 이럴줄 알았다! 이 콩폭게임 피라볼게임아! 콩폭게임 엘리베이터는 믿을 수..어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고도 엘리베이터 아직 끝나지않았다 그럴줄 알았어! 아직 한마리 남았다! 어떻게 이 정도면 사람 죽지않나요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않았다 우리 아내는 어디까지 도망간거야? 내가 알지만 참 대단해 빨리 안가면 죽을거같아 역시나 역시나 엘리베이터 떨어질줄 알았습니다 우리 궁폭게임 유튜버의 감이죠 뭔가가 굉장히 쫓아오고 있는거 같은데 빨라빨라빨라 거의 롤러포스턴 제발요 내가 구하러갈게 린! 여기 어디야 한번더 rally 여긴 어디야 바로 mic 여기 아냐 이쪽이지 방 밑에 누구있지 않았어요? 뭐래요? 너는 사악하지 않아 블레이크 그냥 모든게 헷갈릴뿐이야 어 넌 사악하지 않아 블레이크 모든게 헷갈릴뿐이래요 우와 세상에 그래 뒤로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가긴 했는데 차라리 나한테 이런 시련을 밧데리 이딴다 키바스 매직버프님 삼겹셀 마냥 구워지고 밧데리 도자 다시 돌아가서 어우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TV 합쳐서 거의 삼천분이 보고 계십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아프리카TV 추천과 즐겨찾기까지 또 눌러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저한테 큰 힘이 되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길을 잃었다 아까 거기 맞나? 아 새벽 오늘 새벽 12시부터 아울라스2 기다렸어요 제일 빨리 깨려고 한국에서라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진짜 깨끗해 배터리 개수는요 카메라가 아니라요 이걸 누르면요 아 이게 아니라 일어나 친구 이걸 누르면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배터리 개수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냐 왼쪽이 아래 아니 오른쪽이 아래 이거 아냐 여기 아냐 아냐 아 구독자 확인 감사합니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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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진짜 우리 지금 3천명 보고 있는데 아무도 몰랐어 나 포함해서 되게 감을 못잡게 만들어놨어요 게임이 시야가 또 불편해서 엑스박스로 보다보니까 약간 시야가 숨으세요 하아 남자다 문인가요? 와우 굉장히 벽처럼 생겼어요 음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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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유인해야 돼 쟤를 유인해야되네 망했다 나네 ㄽㄽ ㄽㄽㄽ 치워치워치워치워치워치워치워치워 안녕 최고 내가 미안해 우와 그 앞에서 치워나오냐 근데 여기부터 그냥 이 친구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뒤에도 친구가 있는데 기다려봐 야 나 피해복하고 다시 돕니다 기다려 자식이야 자식이야 야 바지 아니면 다야?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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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 지금 삼천명이 봤어 이거 아니 아저씨 제발요 나 옆으로 갈게 옆으로 갈게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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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제발 오오 안 맞았어 좋았어 에잇 왼쪽이다 개들 좋았어 이렇게 한바퀴 돌아가지고 연락 빠르게 연락 빠르게 한쪽 길이야? 아니야 와 좋았어 제가 복수했습니다 복수 거하게 안 보냈어요 저를 죽인 대가로 저 녀석의 부끄러운 부위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주 다 꼬발랐습니다 나는 저런 놈들만조차 와 그게 문제야 뭐야 여기 왜 숨는거죠 고 고 그리고 엄마 여기에 비밀의 문이 아니야 돈만 잠갔지 내가 갇혔잖아 이게 뭐야 다시 열어라야돼? 아 아까 거기로 다시 가야되나봐요 아까 그 걔네 차왔잖아 이거 그 옆으로 그리고 밑으로 목격 갈 것 같지만 이 주인공한테는 불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래요? 네가 뭔가 거지른 잘못이 있다면 나한테 말해주길 바라 미안해요 길이 진짜 엄청 엄청 복잡해 완전 퍼즐이야 이 게임은요 아울라스트 1보다 퍼즐이 훨씬 많아요 특히 길적으로 오늘 출시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전 하나도 안보여요 와 또 노래 불러 흠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루루루루루루 뚜루루루루루루 다행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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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또 물기시는 애들 제발... 내가 바라자마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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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린한테 무슨 짓을 한거야? 그녀는 어딨어? 너 수영복이지? 아 내 생거죠 여러분들 가려져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우리는 항상 배고파하는 생명체래요 아... 너는 너도 뭐지? 우리와 똑같은 걱정을 맞고 왔으면 하길 바라 이러면서 린 어디서? 하고 물어보니까 린을 불태울거래 나도 똑같은 걱정을 알았으니까 당신의 숭배자를 맞이할거라고요? 숭배자를 맞이할거래요 어... 숭배할 신을 맞이할거래요 미신놈인가 봐 야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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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싸 메테오 야식이 마법사 임마 참 대단해 아 이 좁아 터진 곳에서 느려 터진 곳에서 아 마이크가 멀어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데 내가 플레이 하려면 이쪽에 있어야지 여러분 근데 쟤따 해석자분이 보고 내가 그럴 수 없거든 어 그냥 조금 안들리더라도 내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 쫓아보고 있어 정말 와 빠르다 빠르다 하지만 여러분들 두번은 상하지 않습니다 다닐 것 같죠 좁아 안돼 아 아 아 왼쪽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알렸는데 잠수 안녕 지금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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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작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앞에 막다른 길만 아니라면 으응 대신을 찾아와 일단 숨어 안와요? 그러네 으응 어 나도 보고 있었어 벌써 발차기를 쓸 때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봤습니까 여러분들 아 앉아가지고 또 나가야돼? 아 아유 젠장아이씨 왜다든거야 와 잠시 쉬고 가는 곳인가봐 여기는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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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가는 도중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 저기로 돌아가는거 아니겠지? 끝 저걸 두개 좌우 두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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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잠수했던 거?